신사기 조화기 조화의 내력 신사기는 백봉 신사께서 두암 노인 백전 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 대종사께서 두암 노인 백전 종사에게서 친위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 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입니다. 삶과 상고하건대 조화주는 한임이시니 한울나라를 여시어 문누리를 만드시고 큰 덕으로 만물을 되게 하시며 기르시느니라. 한임의 임은 주, 주인이라 할 때의 주입니다. 예를 들면 부주전상서라는 편지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부주는 곧 아버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임은 다른 말로 한자말로 하면 천주입니다. 신으로는 천신, 임금으로는 천재, 조상으로는 천조로서 우주만물 창조자, 만유의 주제자이십니다. 천신을 자연신이라 한다면 천재는 인격신이 됩니다. 천조는 곧 대조신,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한임은 천지인 삼신일체이십니다. 한인 천재께서 천국 즉 하늘나라를 여신해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일신 고봉장기에 의하면 한배검께서 366갑자의 태백산에 하강하시고 두 돌갑자 지낸 무진년인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삼일신고를 가르치셨다 합니다. 여기서 366갑자는 예순갑자가 366번을 도는 해가 되는데 21,960년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갑자년에서 120년을 지나 무진년은 125년째가 되는데 서기전 2457년이 곧 태백산 천강의 해가 됩니다. 즉 서기전 2457년에 21,960년 전은 바로 서기전 24,417년이 됩니다. 한편 치화의 내력을 적은 치화기에 보면 한배검께서 삼선사령에게 이르시기를 땅이 개벽된 지 이미 21,900돌이라 하였습니다. 한배검님은 서기전 2457년에 천강하셨으니 여기서 서기전 2457년에다 21,900년을 더하면 서기전 24,357년이 되는데 삼일신고 봉장기와 대조하면 60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기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었을 뿐입니다. 즉 21,900년은 21,960년의 대략적인 말, 줄임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전 2457년이 상원갑자이므로 여기에 21,960년을 소급하면 서기전 24,417년 상원갑자가 됩니다. 상원갑자라는 것은 갑자를 처음으로 정했을 때가 기준이 되는데 상원 60년, 중원 60년, 하원 60년으로 합백80년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원갑자를 기준으로 다시 상원갑자가 되려면 180년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66갑자인 21,960년이 그냥 21,900년보다 더 상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인천재께서 하늘나라를 여신해는 서기전 24,417년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서기전 24,417년경부터 정확한 달력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60갑자는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자축인묘 12지지로 이루어진 하루의 시간은 원래 해시가 시작이었다가 서기전 3500년경 태호복기에 의하여 자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12달도 십간 12지로 조합되는 예순갑자로 365일, 366일도 예순갑자로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10간은 하늘의 완성수인 10일, 즉 열흘을 나타내는 달력의 단위이고 10이지는 땅의 완성수입니다. 이러한 달력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물이 바로 초고대 윷놀이판이 새겨진 고인돌입니다. 예순갑자와 조화를 이루며 해달별을 일체로 하는 달력을 완성하는 것이 28수 역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5천년, 즉 서기전 1만3천년경부터 존재한 윷놀이판입니다. 정확한 원과 사방으로 하여 중앙에 북극을 가리키는 중심별과 사방으로 28수를 둥글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이며 사시사철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 달력인 1월 화수목 금토는 바로 북두칠성 7개의 별에 대입한 해 달의 음향과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는 행성의 오행입니다. 역사를 깊이 연구해보면 지금 영어로 쓰는 선데이, 먼데이 이러한 말은 이미 수메르 지역에서 쓰던 말이 변천된 것이며 상고대 수메르 지역은 서기 전 8천 년경에서 서기 전 7천 년경에 우리 조상들의 일부가 이동하여 정착한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전 4천 년경, 3천 5백 년경부터 번성하게 되는 수메르 지역의 역사는 우리 역사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영국의 학자 크레머는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말은 물론 우리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수의 단위를 사용하는 등 우리 문화와 공통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신령과 여러 밝은이들에게 명령하사 제각금, 직분을 주어 누리를 갈라 맡기시되 먼저 해누리의 일을 행하시니라. 군령저철은 삼일신고 천공운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님을 호시하는 우위하며 모시는 존재입니다. 1세계 해누리는 아시다시피 삼일신고 세계운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사자는 불을 막고 뇌공은 번개를 막고 운사와 우산은 물을 막고 풍백은 대기를 막고 여러 성관들은 칠백 누리를 막게 하시니라. 해 태양은 뜨거우니 지구상의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는 사물로 태양에 해당하는 것은 불입니다. 번개는 전기입니다. 구름과 비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은 기압차로 흐르는 대기입니다. 1세계 사자인 성관, 별을 맡은 책임자들이 칠백 세계를 다스립니다. 여기서 칠백 세계란 숫자적으로 딱 칠백이라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실제로 방향이 없습니다만 천부경에서 말씀하시는 운삼사 성관 오칠에서 알 수 있듯이 상중하 전우자우는 일곱 방향이 되는데 이 일곱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즉 일곱 방향으로 펼쳐진 온 우주 세계라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신령과 밝은 이들아 무별들 가운데서 오직 땅이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더움이 곤란하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니 너희들은 가서 제가끔 협화하여 하늘의 공을 잘 밝힐지어다. 지구는 하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의 우리 은하계 속에 존재하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면서 생명이 번창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이란 나음이 없는 것도 있고 나음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음이 없는 것은 붓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나음이 있는 것은 능이 붓다가 마침내는 없어지고 만하니 오직 나음이 없는 것에 의탁하여서만 나음이 있는 것이 지어지느니라. 무생물과 유생물이 존재하고 유생물은 무생물로 인하여 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부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외짝양으로서는 낫지 못하고 또 외짝음으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며 한쪽이 기울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나니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기를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나태 변화하지 못하면 이룰 길이 없나니 암수가 짝함으로써 알을 낳고 번식하여 서로 전에 멸하지 말게 할지어당. 유생의 만물을 기르고 번창하게 하는 것은 천부경의 말씀처럼 좋아하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님께서 영철들에게 지구상의 만물을 살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함부로 죽이고 멸종시키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밝은 이들이 그 명령대로 제가끔 자기 직분을 행하되 차고 덥고 마르고 젖고 하기를 때 맞게 하여 음향이 고르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씹는 온갖 동식물들이 지어지니라. 삼일신고 세계운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지구는 음향의 조화에 의하여 행저화유제에 오물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물건 가운데 빼어난 것이 사람인데 맨 처음에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나반과 아만이라 한울가람 동서에 있어 처음엔 서로 오가지 못하더니 오랜 뒤에 만나 서로 짝이 되니라. 나반은 아버지 아만은 어머니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즉 한자로 이두식으로 적은 말입니다. 천하는 하늘가람 쉽게 대입하면 남북으로 흐르는 지금의 송화강에 해당합니다. 하늘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은하수 즉 미리네입니다. 하늘의 은하수가 땅에서는 천하가 되는 강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지금의 송화강이 되는 것입니다. 나반과 아만은 견우와 직녀에 얽힌 전설과 통합니다. 견우와 직녀는 음력 7월 7일에 까마귀와 까치가 꼬리를 물고 이어주는 오작교를 통하여 천하를 건너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니 7월 7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햇빛이 날 때도 여우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오작교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시기적으로 고구려 시조 고주몽 동명성제께서 고구려 건국하기 전인 서기전 59년에 동부여에서 졸본부여 쪽으로 오이, 마리, 협보 세더구와 함께 도피하여 엄리대수를 건너게 될 때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건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광개투 호태왕비 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견우와 직녀로 상징되는 나반과 아만이 7월 7일에 천하를 건너 서로 만나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께 고하며 혼인의 예를 행하였다고도 전합니다. 이렇듯이 먼 옛날에 출연하신 나반과 아만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생겨난 것처럼 사람도 하늘의 이치에 따라 특별히 빼어난 존재로 출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나뉘어 다섯 빛깔의 종족이 되니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홍인족, 라민족 들이니라 여기서 현족은 흑인족 계통으로 피부색이 검은 결혜입니다. 적족은 피부가 붉다는 것인데 바닷가 언덕에 사는 족속의 피부색이 붉은색 계통의 구리색이라 지칭한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을 피부색이 붉다고 해서 홍인족이라고도 한답니다. 라민족은 섬에 사는 사람이 주축이 되는데 라미라는 글자는 쪽빛 남인데 청추러람이라는 말도 있듯이 피부색이 푸른색 계통이 됩니다. 아마도 푸른 반점 즉 소위 몽골 반점과도 관련이 있는 결혜가 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비하여 라민족과 혈련적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황인족은 신체의 일부인 엉덩이 쪽에 푸른 반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색인종을 아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 옛날 사람들은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깃을 치고 살며 굴속에서 지내니 어질고 착하여 거짓이 없이 순진한 그대로임으로 조아주께서 사랑하시사 거듭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귀하게 되어 일찍 죽는 자가 없었느니라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병에 걸리거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게 되어 오래 살게 되고 심신수련법으로 오래 살게 되고 사륙의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만들었으니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됨에 낳고 기름이 번성해져서 드디어 제가끔 한 모퉁이씩 자리잡고 작개로는 일가 친척을 이루고 크개로는 한 부족을 이루었으되 황인족은 넓은 벌판에 살고 백인족은 사막에 살고 흑인족은 흑수가에 살고 홍인족은 남역 바닷가에 살고 라민족은 여러 섬들에서 살게 되니라 오행의 원리에 따라 오세계 오족이 동서남북 중에 다섯 방향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시족 단위 크게는 여러 시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단위입니다. 한편 민족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생겨난 말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동일문화생활을 하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아홉결의 구족 오색족의 오족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나라 시대부터 따지면 원래의 원천적인 역사 주인공으로 사방으로 나뉘어간 역사이고 떠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 회귀하는 식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결의 검결에는 중심을 지키고 있는 단일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간문명 세계의 부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색족이 나반과 암한의 후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복되어 이루어진 역사가 많으므로 일부 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단일민족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다섯 종족 가운데 황인족이 가장 커서 지파가 넷이 됐으니 개마산 남쪽에 사는 이들이 양족이 되고 동쪽에 사는 이들은 간족이 되고 송말강 북쪽에 사는 이들은 방족이 되고 서쪽에 사는 이들은 견족이 되니라 황족에서 다시 사파가 나뉘어져 나왔다는 것인데 양족, 간족, 방족, 견족입니다. 여기서 간족은 다른 기록에서는 우족이라고도 적는데 간은 십간, 십이지의 간 또는 방패간이라고도 하는 글자이고 우는 잘 알다시피 어조사 우라고 하는 글자로 고물의 정에다 한 일자를 그은 글자로서 하다, 행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한쪽에 한자가 잘못 적힌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종교 경전에 있는 간족을 원칙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홉결의 백성들이 사는 데마다 풍속이 다르고 사람마다 직업이 달라 혹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일삼고 혹은 들판에 있어 목축을 일삼고 또 혹은 물과 풀숲을 따라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을 하게 되니라 황족, 백족, 현족, 적족, 남족의 오족에다 황족에서 갈라진 양족, 간족, 방족, 견족의 사족을 합하면 모두 구족이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황인족은 넓은 벌판에 살고 백인족은 사막에 살고 흑인족은 흑수가에 살고 홍인족은 남역 바닷가에 살고 라민족은 여러 섬들에서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역사 지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황족은 대체적으로 5방향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지금의 몽골을 중심으로 한 거친 땅인 대황원에 살고 백족은 서쪽의 사막 지역 예를 들면 몽골 사막에서 서쪽으로 타클라마칸 지역에 걸쳐 살고 현족은 북쪽으로 지금의 흑룡강 일대에 살고 적족은 지금의 양자강 하류 이남의 바닷가 해안에 살고 호람족은 산동 지역에서 양자강 하류에 걸치는 여러 섬들에 살고 양족은 지금의 백두산 남쪽 압록강 이남의 소위 한반도에 살고 간족은 백두산 동쪽 두만강 우수리강 하류 연해주 일대에 살고 방족은 백두산 북쪽으로 송화강과 흑룡강 사이와 우수리강 사이 일대에 살고 견족은 몽골 서쪽으로 삼위산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견족은 황족의 일부로서 역사적으로 돌궐 계통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소위 중국의 18사략에서 반고를 그들의 조상으로 짜깊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견족의 왕인 가한 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왕을 가한 칸, 한이라고 하는 역사는 한겨레, 검겨레가 공유합니다. 그 이상으로 서기 전 24,417년으로 계산되는 시기에 하님께서 우리 역사상 한울나라를 여시어 문누리를 만드시고 큰 덕으로 만물을 되게 하시며 기르신 역사 조화의 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조화의 내력은 천부경에서 가르치는 우주조화의 일인 것으로 삼일신고 중에서 하늘, 한월님, 한울집, 누리에 대한 가르침의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삼일신고는 80일자 천부경의 내용을 366글자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친 말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 홍익이와 천부세상 골자래